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수능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래된 극국정 철학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 수험생들은 오히려 학원을 더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교육 1번제로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 수능 외적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수험생들은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대체로 물수능을 예상하지만 공교육만으로 충분한 대비가 이뤄지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 변별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도 갖춘 수능을 새로운 수능 유형으로 해석한 학원도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지난 3월에 나왔던 만큼 갑작스런 발표로 혼란을 불러일으킨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평가원 수능 모의고사에 킬러 문항이 등장해 이걸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공교육 경쟁력 재고 방안에 이어 오는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